자 그러면 먼저 1, 2번 문제 세트 하나만 몸풀기 형식으로 잽싸게 해보고 가겠습니다. 전 사라질 테니까 열심히들 해보시죠.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read aloud the text on the scre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prepare. Th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read the text aloud. Begin preparing now. Thank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그럼 한번 발음 포인트 체크해 보실까요? 여러분 저 이 부분 발음이 어려웠다 하는 부분 타이핑 좀 해주세요. 제가 그 부분 체크 좀 해볼 테니까 여기 어려웠어요 하는 부분 저한테 얘기 좀 해보시죠. 타이핑 좀 해주세요. 이 부분 모르겠어. 아니면 어려웠어 하는 부분이요. 오케이 나올 줄 알았어요. 팔을 넣어. 팔로 와. 그래야 자신 있게. 압도적이 다 그거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요? 또 일단 좀 나오는 거 있나 봅시다. 오케이. 이거요? 그래요. 이게 나왔어야 돼. 여기서 작정한 겁니다. 채점관이. 너희들 쉽게 보내지 않겠어. 이런 거요. 그래요. 이것도 하고요. 그게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이것도 있구나. 그래. 차라리 이게 더 어렵다. 뭐 근데 다 해볼게요. 나온 거 없나? 좋아요. 이게 이거 말고도 이제 딱로 나오는 거 없네요. 그래요. 이것도 해볼까? 어디 있니? 플레이브. 어디 있어? 내가 만들고. 내가 한번 찾고 있네.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 드릴게요. 한 20초만 드릴게요. 20초만 드릴 테니까 혼자서요. 저기 적혀있는 것들요. 1 2 3 4 5번 5개 얼른 소리 좀 내면서 연습해 보실게요. 소리 내면서 연습해 보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고고. 뭐 보다 자신감. 모르면 모를수록 크게 자신감 있게 읽어야 데미지가 적게 들어와요. 알았죠? 잘못 읽었어. 플러스 목소리도 작아졌어. 이러면 이제 가중 처벌 당합니다. 해보셨나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요. 읽어보실게요. 시작. 파일러 파일러 파일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일러 굳이 쓰자면 뭐 파일러 뭐 물건 파일러 갑니다 할 때 파일러 알과 엘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엘 발음은 좀 무시해도 괜찮아요. 알 위주로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엘과 알이 붙으면요. 엘과 알이 붙으면 웬만하면 알이 이겨요. 그래서 파일러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요. 여기는 근데 저 단어는 저 단어는 지역마다 조금 달라요. 호웰 진짜 호가 아니고 허웰 약간 허에 가까운 허웰 아니면 지역에 따라 하웰 이렇게 읽는 지역도 있습니다. 허웰 하웰 둘 다 가능해요. 알았죠? 이거는 현지인들이 읽는 방법들을 읽으면 됩니다. 오케이? 요거요. 읽어보죠. 시작. flavors flavors fla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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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좀 레에서 입을 좀 크게 벌려주셔야 됩니다. flavor가 아니고 F 발음 요새 제가 현장 강의 학생들한테 F 발음, P 발음 F 발음, P 발음 잘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flavor F 바람 소리가 나야 돼요. flavors 그랬죠? 그리고 여기요. 타냐스요. 타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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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 이런 식으로 여기 읽어보죠. 여기요. 다 같이요. 시작. 잘해주셨나요? 발음 포인트는 뭐다? S 발음을 두 번 해야 되는 거. 일단 이 맨 마지막 거 해볼까요? 주시스 따라해보세요. 주시스 주시스 F 발음 F F Fresh F와 R이 연타로 나와요. F R Fresh Fresh 얘는 뭐요? F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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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스 얘가 제일 어려워요. 여기서 아마 감점들 많이 당할 것 같습니다. 감점이라는 표현보다 여기서 좀 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발음이 점수에 다시 읽어보자. 시작. Fresh Fruit 주시스 이거를 어설프게 and Fresh Fruit 주시스 이렇게 어설프게 그냥 대충 짓이기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밑천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씩 또박또박 읽어주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고득점에 Fresh Fruit 주시스 왜냐? 애시당초 원어민처럼 읽어야 만점을 주는 시험도 아니니까요. 알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토익이요. 토익 990점 맞는다고 해가지고 원어민과 자유롭게 자유롭게는 바라지도 않아. 원어민과 어설프게라도 소통이 될까요? 될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스피킹 200점 만점 받으면 조금 더 토익 990보다는 높은 확률로 원어민과 소통이 되겠지만 990 만든다고 해가지고 만점 받는다고 해가지고 영어를 굉장히 엄청나게 실용용어를 굉장히 잘하는 게 아닌 것처럼 스피킹도 똑같습니다. 아 원어민처럼 해야만 만점인가?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챙겨가지고 다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는 시간도 한 번 재볼까요? 자 45초 드릴 테니까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실게요. 요새 말을 되게 많이 막 어버버더듬거든요 제가. 요새 말을 많이 해가지고 목이 좀 부어있습니다 맨날. 자 45초 갈게요. 자신있게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삐! 띵 끝났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 시작 형용사 명사니까 둘 다 세게 읽고 뉴스 올려주셔야 됩니다 코만 항상 올려주세요 타냐스부터 타운까지 다같이요 시작 타냐스 아이스크림 파라 여기서 끊고 왜 끊죠? 주어가 길거든 is opening a new location in town 해주면 되겠죠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is opening a new location in town 이런 식으로 다같이요 타냐스 시작 타냐스 아이스크림 파라 is opening a new location in town 다같이요 더부터 어디까지나 오 길어 와 여기까지 가네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스트리트까지만 더 시작 The new shop 올려주시고 한 번 더 시작 The new shop 분사 구문 분사 강세가 자체적으로 좀 와요 시작 Located at 65 Howell Street 올려주시고 Howell이라고 읽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끈하게 끊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미 콤마 표시가 돼 있네요 Will 시작 Will offer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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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he ice cream flavors 관계사 앞에서 끊어주셔야죠 관계사 앞에서도 끊고 접속사 앞에서도 끊고 알겠죠 That make Make는 강세가 잘 안옵니다 어떤게 또 뭐있죠 이런게 메인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밥값을 못해가지고 강세가 잘 안오는 동사이들 Make 말고도 또 뭐있어요 Give도 있구요 Have도 있구요 Take도 있구요 Put도 있구요 Get도 있구요 이 육총사는요 메인급 핵심 동사에도 주어 뒤에 나오는 메인급 동사에도 의미가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강세가 세게 오진 않습니다 일반 동사들처럼 예를들어 throw 던지다 되게 의미가 강한 동사죠 이런건 무조건 세게 읽어야죠 하지만 이런애들은 조금 애매해요 뭐 예를들어 여러분 put 무슨 뜻이에요 put 뭔가 대답하셨나요 이게 좀 이런게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 take 무슨 뜻이에요 take 여기서 이거요 라고 대답이 나왔다면 그동안 영어공부 방식에 좀 많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take와 put이 무슨 뜻이야 그럼 원어민들이 눈을 깜빡깜빡이고 있을거에요 네 what the hell 그러겠죠 그게 뭔 말이냐니 왜냐면 이 자체만으로 아무 뜻도 없거든요 이 뒤에 어떤 전치사가 오느냐 예를들어 put off 이러면 뭐에요 미루다가 되는거죠 그렇죠 음 다음에 뭐 take in 이라든가 이러면 의미가 형성이 되는건데 이 자체만으로 뜻이 굉장히 미적지근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hat make that 과 make 가 거의 같은 음으로 갑니다 살짝 높긴 한데 거의 뭐 that make tanya's a local favorite 이렇게요 어이 길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더 붙어요 여기까지요 더 시작 The new shop located at 65 오와 우 중간소리가 어딨어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그 설명이 최선이었다는 걸 압니다 왜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들한테 현장광에서 아와 에잇 중간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fave 이거는 버 도 아니고 부 도 아니야 오케이 favorite 몇 번 해볼게요 favo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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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해볼게요 in 시작 in addition 굳이 addition 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in addition 올려주시고 더 부터 끝까지요 나왔죠 올리고 올리고 내리는 거 오케이 더 시작 the menu will feature 특징이 뭐예요 포인트 ea니까 오음이 길게 발음이 되죠 만약에 어 맞다 저거 길게 발음하는 거 있지 라고 지금인지 했다면 여러분은 높은 확률로 저걸 빨리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감점 여지를 줬을 거예요 오케이 꼭 기억해 두실 것 요즘 여러분 시험에 이 두 가지가 잘 나와요 뭐가 ea처럼 긴 소리와 짧은 소리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단어 플러스 s 발음을 두 번 하도록 유도하는 단어 이 둘은 웬만하면 지문에 한 번씩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닌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올리고 올리고 내리는 병렬 구조 a b and c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이 장음과 단음을 구분하는 평가는 이 구분을 평가하는 단어와 s 발음 두 번 하는 걸 평가하는 단어 웬만하면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봤는데 끝나고 이제 시험 끝나고 잠깐만 오늘 질문 읽을 때 긴 거 그리고 s 두 번 있었나 라고 생각이 들면은 아마 높은 확률로 그걸 놓쳤을 겁니다 이게 지금이야 어 s 발음 두 번 하면 되네 저기 있네 근데 이게 시험장에 앉아가지고 긴장을 왕창하다 보니까 시야가 극도로 좁아져요 이렇게 단 하나씩 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조급해 하지 말고요 일단 조급해 하면은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시야가 좁아져요 알았죠 다같이요 다같이요 더 메뉴부터 더 메뉴 시작 더 메뉴 will feature frozen yogurt milkshakes and fresh fruit juices 이렇게요 frozen z 발음 z s에서 s에서 목소리를 내면 s s s s 이게 s와 z를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frozen 이 아니고 fro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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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람 나중에 여력이 되시면 연습 꼭 해주세요 알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